여기 박미선 씨 또 짤 붙어서. 전설의 영상들이죠. 순수해요. 진짜 순수해요. 건네는 말도 의외로 이렇게. 봉소영 아나운선. 네 맞아요. 되게 귀엽더라고요. 되게 수줍은 많고 그래요. 네 맞아요. 저도 가끔 이대훈 선수랑 통화하는데요. 어떻게 인연이. 어떻게 인연이. 인연이? 막 가는구만 이제. 막 가는구만 이제. 2년. 2년. 웃겼어요. 2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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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한 게 더 욕 같아. 그리고 또 예전에 이봉원 씨가. 쓴 송편지가 또 굉장히 화제였는데. 그 영상도. 인영욱 씨가 했던. 맞아요 맞아요. 한 번 보시죠. 우리 엄마. 아 저 머리 유행했는데. 뭐 드라이한데요. 매일 보니까 할 말이 별로 없구려. 아 저거 생각했어요. 당신은 몸이 완벽해서 고칠 게 없는 것 같소. 굳이 꼭 한마디를 하자면. 여기 메시지가 마지막인데요. 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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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동안 계속 버시오. 사는 동안.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. 웃기지 않아요 진짜. 개그맨끼리 사는 거 너무 좋겠다. 운명하지 운명하지. 개그맨들이 커플을 다 잘 살아요. 박민선 씨 그 진실의 광대짤도 유명하죠. 이거 판넬 있죠. 자 보세요. 아 뭐야 누나. 이거 화를 안 해보는 거 아니야. 야 근데 이건 뭐야. 무슨 뭐야. 이게 뭘 웃는 거야 이게. 활짝 웃은 거야. 활짝 웃은 거야. 활짝 웃은 거야. 왼쪽이 왼쪽이 왼쪽이지. 이곳에. 옹성우 씨하고 찍은 거 보세요. 달라 달라. 내 얼굴이 반짝이 진짜 완전 달라. 아 누나 눈은 화를 내고 있는데. 아 너무 웃기네. 눈만 보면 진짜. 눈도 웃고 이렇게. 네. 빼고 있자. 아 그래요. 아 너무 웃겨.